자, 틸트. 경사, 기울다. 자, 빗방울이 튀어서 아래까지 떨어져요. 왜? 경사가 졌기 때문에 일로 튀겠죠. 틸트. 자, 지붕이 평평하면 여기서 밑에까지 물방울이 안 튀겠죠. 자, 틸트. 물방울이 튄다. 왜? 경사 졌으니까. 경사, 기울기, 틸트. 경사, 기울다. 틸트. 경사, 기울다. 자, 스쿱. 국자, 국자로 뜨다. 스쿱 하니까 소꿉. 소꿉놀이 하면서 국자로 모래를 뜨고 있잖아요. 소꿉놀이, 스쿱. 그래서 국자, 국자로 뜨다. 스쿱, 국자, 국자로 뜨다. 자, 애프터 맥스. 애프터, 뭐, 뭐, 후에. 맥스, 매를 쓴 후에 매를, 아이한테 매를 썼나 봐요. 그 후에 아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애프터 맥스, 매를 쓴 후에. 그 영향으로, 여파로. 애프터 맥스, 매를 쓴 후에. 즉, 매를 쓴 여파로 영향으로예요. 자, 애프터 맥스, 여파, 영향. 자, 센이터리, 위생적인. 센이, 털이, 머리털이, 센이, 모자를 썼기 때문에 안세. 음식에 머리털이 들어갈 리가 없어. 그만큼 위생적인 거야. 센이터리, 아주 위생적인. 센이터리, 위생적인. 자, 랜드필, 랜드. 땅에다가 필, 채운다라는 얘기죠. 쓰레기를 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매립지. 랜드필, 쓰레기 매립지. 랜드필, 쓰레기 매립지. 자, 포미더블. 무시무시한, 엄청난 폼. 형태죠. 형태가 더블, 두 개예요. 머리 두 개 달린 괴물이죠. 아주 무시무시하죠. 귀엽나요? 네, 무시무시한, 엄청난이에요. 포미더블. 포미, 더블이다. 무시무시한, 엄청난. 엄청난. 자, 리프레인. 그만두다, 삼가다. 리프레인 하니까는 if, 만약에, rain. 비가 내리면은 경기를 그만두겠습니다. 삼가하겠습니다. 자, 리프레인. 만약에 비가 내리면 그만두다, 삼가다. 리프레인. 그만두다, 삼가다. 자, 누선스. 성가진 사람, 골칫거리. 얘는 열심히 하지도 않고 우리 팀에 누를 끼치는 선수야. 누 선수. 어떤 사람이에요? 성가진 사람이고 골칫거리죠. 누선스. 성가진 사람, 골칫거리. 누가 되는 선수? 누선스. 성가진 사람, 골칫거리. 자, 복습. 틸트. 물방울이 왜 튄다 그랬어요? 경사. 기울기 때문에 땅으로 튀죠. 자, 스쿠우. 소꿉놀이 할 때 국자, 국자로 뜨다. 자, 애프터메스. 메릴슨, 애프터, 후에. 그 영향으로. 여파로 그랬죠? 여파, 영향. 센니터리, 머리터리, 센니. 그만큼 위생적이야. 자, 랜드필. 땅에다가 채워 넣었죠? 쓰레기를. 쓰레기 내립지. 자, 포미더블. 포미 형태가 더블. 두 개다. 무시무시한. 엄청난. 리프레인. 이프, 만약에 레인. 비가 오면은 경기를 그만두다. 삼가다. 누 선수. 누를 끼치는 선수. 성가신 사람. 그리고 골칫거리. 자, 테스트에요. 틸트. 경사. 기울다. 스쿠우. 국자. 국자로 뜨다. 애프터메스. 여파, 영향. 센니터리. 위생적인. 랜드필. 쓰레기 매립지. 포미더블. 무시무시한. 엄청난. 리프레인. 삼가다. 그만두다. 누 선수. 성가신 사람. 골칫거리. 자,